그러면 140불이 되죠.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는 그것도 너무 크니까 그래가지고 또 가서 어깨 막 힘주면서 야 사고 싶은 거 사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또. 또 그때 당시 어떤 게 있었냐면 홈 경기에서 홈런을 치잖아요. 그러면 관중이 모자를 들고 관중 선을 다니면서 돈을 받아요. 1불씩이라고 자기 내고 싶은 만큼. 그 선수 보내줘요. 그 선수한테요? 마이너리그에서? 네. 제가 없을 때 그거 홈런 치는 거 하나가 얼마나 큰지. 원정 경기에서 홈런 치면 물리고 싶어 다시 이렇게. 아 원정에서는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거 한 거 주면 진짜 좋은 엑소랑 가서 밥 한 끼. 그래서 더 힘내신 선수들도 많았을 거 같아요. 그렇죠. 되게 부러워하죠. 운동급 딱 시합 끝나고 마카롱에서 샤워하고 다니는데 돈 붉도 딱 줘요. 1불짜리가 이렇게 딱 되잖아요. 너무 좋았거든요. 자 여러분 달리네요. 자 어르신은 한혜진 씨를 소개합니다. 한혜진 씨 수고하세요. 자 한혜진 씨. 한혜진 씨. 자 지금 무슨 사연이죠? 한혜진 씨. 한혜진 씨 가요. 다리. 다리 들고 다리 놓고. 다리 놓고. 다리 놓고.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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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rey 놓고 saket confidential payback. 다이어트. 다이어트. 안 mettre buna. 공단합니다. 그냥 공을 들고 뛰죠. 뭐라고요? 공들고 뛰고 뛰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걸 바로 칩니까? 이건 너무 좋은데요? 괜찮으신가? 괜찮으시나? 진짜 삼진 잡으려고 그러지? 파울 홀이다 이거 스트라이크 하고 싶으면 강훈이 영광입니다 파울 홀이다 파울 홀이다 파울 홀이다 긴장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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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승엽 선수가 준 장갑이예요 이승엽 선수가 준 장갑이예요 이승엽 선수가 준 장갑 조심하세요 저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승엽 선수랑 똑같이 합니다 이승엽 선수의 제작 이승엽 선수의 제작